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собир수acz 아. 속주 frase 아. 소주 안 받네. 영양 소주는 Carloяз 그래도 en Verb fix 한 개는 받아야지 다 샀나? 아 제디야 제디야 고맙사이 아 예 술 갖고 오겠습니다 제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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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디 아 우리 저 팀님 감사합니다 제디야 제디야 와 좋다 와 진짜 고추다 진짜 고추다 한 9시 마이 제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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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디 제디야 제디 마이 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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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까지 이 일을 많이 버렸는데 호니를 많이 버렸어 호니를 많이 버렸어 안전하게 환영해 고건을 가면 안전하게 되는 제안 호나가 나를 많이 버렸어 재밌게 mów Guru 완전 맛있진 않네 완전 맛있진 않네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날 더우면 무조건 일로 와야겠다 딱 날 더우면 가만히 들어서 딱 앉아있으면 돼요 한 10분만 딱 앉아있다가 집에 방에 들어가서 선풍기 틀어놨고 자면 되기에요 와 와 소리가 나 그건 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한 번 더 해라고 바라보가 고구마 줄기에 밥 한 그릇 오늘 하루 잘 되었다 어머니가 고구마 줄기에 밥 한 그릇 야 나 그냥 한 번 더 해봤어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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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